자 오늘의 메뉴는 도미노피자에서 신메뉴가 나왔다고 해서 오늘 도미노피자 신메뉴 두가지를 먹어볼건데요 한가지는 핫치킨 그리고 치즈가드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인행사도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빨끔없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이 핫치킨 그리고 이 제품이 치즈가드 입니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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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치킨을 오리지널로 시켜봤는데 치즈가 없으니까 또 색다른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이번엔 치즈가든을 치즈가 더 맛있어요 두 가지 다 맛있어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핫치킨은 살짝 매운맛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좀 매운맛 나는 것 같고 매운맛은 단체 나는 이쁜가 당면이 길은 것 같아요 특유의 피자의 느끼함들 있지 않습니까? 먹다 보면 약간 눌린다고 해야 되나?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약간 야채와 과일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맛이 깔끔한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생각보다 핫치킨은 좀 많이 맵네요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두 개의 피자를 다 먹어봤습니다 일단 핫치킨 같은 경우에는 매운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드셔보시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매운맛도 조금 강할 뿐더러 맛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양하게 야채도 들어가 있고 고기도 들어가 있고 치킨도 들어가 있고 들어간 게 많아서 정말 맛은 좋아요 그리고 치즈가든 같은 경우에는 맛은 충분히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치즈가든이라면 치즈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강했는데 조금 부족하다면 치즈 추가적으로 하셔서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